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0년도 통합으로 시행이 됐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1회와 2회를 묶어서 시험을 봤고요. 요거에 관련된 전기산업기사 회로이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게 되면 임피던스 G가 5루트 3 더하기 J의 5 실수와 허수로 나와있고요. 3개 임피던스를 Y결선 했다라고 나와있고 선간전압 VL의 크기를 250V라고 줬습니다. 평형 3상 전원에 연결하였을 때 유효전력에 해당하는 P값을 구하세요라는 거죠. 자 일단은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거에 공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3상이니까 3, 상이 3개다라는 의미로 VP, IP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는 게 있고요. 루트 3, VL, IL에 코사인 세타 이 정도는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단상일 때는 I제곱 R이라는 것도 있었으니까 3IP제곱의 R이다라고 하는 걸로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얘를 선택을 할 거예요. 물론 뒤로 또 넘어가면 단상일 때 R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에 V제곱 R이다라는 식이 있어서 3배하고 상이에요 라고 표현하면 되기는 하죠. 저는 이 앞에 걸로 좀 풀어볼 거고 제 스타일 자체가 예로 푸는 걸 좋아하는데 이걸로 풀려면 일단 임피던스의 크기가 나와야 돼요.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실수에 해당하는 5루트 3의 제곱 플러스 허수에 해당하는 5의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럼 25, 5, 5, 25에다가 3 곱한 75 더하기 25니까 100이네요. 크기는 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5루트 3이라고 하는 게 저항 R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R값은 5루트 3이라는 거 찾았고 IP가 없기 때문에 IP라고 하는 상절류를 찾아와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가 Y결선이라고 했으니까 Y결선은 선절류하고 상절류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그냥 상절류가 곧 선절류가 돼요. 그럼 Y결선일 때 선절류 구하는 식이 뭐예요? 루트 3의 임피던스 G분의 VL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루트 3 그대로 쓰고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거 크기로 구했더니 10이 나왔고 VL이라는 거 250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약분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뭐 계산을 해도 좋고요. 그냥 내비두셔도 좋아요. 만약 계산을 해보셨다라고 하면 14.43A가 나옵니다. 14.43A가 나오는데 계산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다 대입하려고 하죠. 제가 아까 풀겠다고 말씀드렸었던 이 식에다가 이 수치를 대입을 하면 3 곱하기 IP 14.43 전체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R은 아까 임피던스에서 나왔던 실수 5루트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얘가 5,4,1,2.65 5,4,1,2.65W다 라고 하는 크기가 나와서 결과는 5,4,1,3이라 나와있는 2번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얘를 이용해서 푸는데 저희 해설에서는 이제 요런 걸 이용했을 거예요. 누굴 이용했냐면 얘죠. 얘.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해설에는 3이 없던데요? 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Y결선이잖아요. Y결선일 때 상전압하고 성간전압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 Y결선일 때의 성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배가 크기 때문에 결국 상전압이라는 걸 표현하려면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죠. 수업 때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식을 바꾸려야 되는 거죠.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에 3VP 제곱 자리에 3 곱하기 VP 대신에 얼마 루트 3분의 VL 성간전압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루트 3의 제곱한 3과 앞에 변수 3이 약분이 되니까 Y결선에서 성간전압으로 이 공식을 이용하실 때는 R제곱 더하기 X제곱분에 VL의 제곱 곱하기 R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루트 3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실수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잘 안 쓰고 그냥 상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 수업 때도 누누히 말씀드렸었죠. 결과는 동일합니다. 어느 걸로 푸시던.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T는 0에서 닫았을 때 VL이 100V, DT분의 DI가 400입니다. L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L에 걸리는 단자전압 VL식은 L의 DT분의 DI라는 식을 이용할 건데 이 중에 VL이라는 단자전압이 100V라면 인덕턴스는 모르는 상황이고 DT,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류 크기가 400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L은 400분의 100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0.25 헬리라고 정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0.25 헬리 다음 문제 넘어가시도록 하죠. 3번 문제는 R1 오민 저항에 R이라는 가변저항이 연결된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 I가 최소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합성 전류, 전체 전류잖아요. 메인 전류가 최소가 되려면 뒤에 있는 합성저항값이 저항이 최대가 됐을 때 당연히 전류가 최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나왔어요. 여기에 있는 걸 합성하라는 얘기예요. 합성해서 최대가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데 이 아롬이라는 부분이 사실 이 가운데 화살표가 있는 데를 기준으로 밑에 부분을 R2라고 했다면 위에 있는 부분은 R-R2인 거죠. 그런데 I라는 전류가 R1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오면 위로도 갈 거고 아래로도 내려가니까 직렬이 아니라 병렬이라는 거예요. R2하고 R2하고 R-R2가 병렬이니까 합성저항 R토탈이라고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메인 앞에 있는 R1은 직렬로 치급하시고 뒤에 있는 두 개는 병렬이니까 R2 플러스 R-R2분에 R2 곱하기 R-R2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야겠죠. 정리해보면 R1 플러스 R분에 R의 R2 마이너스 R2의 제곱이다라는 식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합성저항을 구했는데 앞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저항이 최대가 되야만 전류가 최소가 된다라고 했고요. 지금 만들어진 합성저항은 R2에 대한 이차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차방정식은 잘 모르더라도 근 답이 되는 게 해가 되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원점을 지나든 지나지 않든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는 이런 포물선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이 포물선 그래프의 특징은 꼭대기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건데 이 꼭대기라 하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 0 그러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미분한 값이 0이면 꼭대기 즉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합성저항을 구해놓고 그 녀석을 미분해서 0이 되는 R2의 크기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찾아야 되는 게 R2이기 때문에 미분도 R2에 대해서만 하면 되니까 R1은 미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미분을 할 건데요. 미분하는 식이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위아래 쓰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GX분의 FX다라고 하는 함수 분수식을 이렇게 미분할 거예요 라고 하면 미분 공식이 어떻게 돼요? GX라고 하는 밑에 있는 함수를 먼저 분모를 제곱해주고 분자 함수를 미분 한번 해서 그리고 분모 함수에다 곱하고 마이너스 연결해주고 위에 거는 그냥 두시고 밑에 거를 미분해서 곱하는 거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짝대기 그시고 밑에 거 제곱 R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거 미분이니까 R의 R2 마이너스 R2의 제곱을 미분하고요. 밑에 있는 R을 곱합니다. 마이너스 연결해주시고 위에 있었던 R의 R2 마이너스 R2의 제곱을 내비 두시고 밑에 있었던 R을 미분할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는 R2예요. R2에 대한 미분이니까 여기는 값이 존재하지 않죠. R 미분해봐야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거는 신경쓰지 마시고 앞에 있는 것만 생각을 좀 해준다면 R의 제곱분에 R2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R 마이너스 2R2 여기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죠. 그럼 R하고 R이 약분이 되고 이 결과가 0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분수식이 0이라는 건요. 상수분의 0이면 무조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R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위에 있는 값만 0이 될 수 있다라면 결과 자체가 0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따라서 R 마이너스 2R2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R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쓸까요? R이라고 하는 것은 R이라는 것은요. 2R2가 되겠죠. 이왕시켜서 결국 R2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R이다. 라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절반이 답이다. 라고 하고 암기하고 계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R이니까 절반인 2분의 R이 되면 전류가 어떻게 될 거다? 최소가 될 거다. 만약 여기가 100이었으면 50옴이 나와야 전류가 최소가 될 거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3번의 보기를 보시면 2분의 R이 있겠죠? 네. 넘어가 보시면 있는데 2분의 R이라는 게 2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하죠.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VA, VB, VC를 평형삼상전압이라고 한대요. 평형삼상일 때 전압 V0를 구해라. 평형삼상일 때 V0라고 하는 전이차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5번 9옴과 3옴의 저항 6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하였을 때 A와 B 사이의 합성저항을 구해라. 자 그림을 딱 보니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3, 3, 3이라고 하는 이 노란색 부분은 Y결선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델타 결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델타 결선으로 바꾸면 요 노란색 부분을 델타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이렇게 바꿨다고 치죠. 그러면 요게 평형삼상이니까 Y가 델타로 바뀌면 3배가 돼야 돼요. 뭐 이제 Y결선을 보통 델타 결선으로 바꿀 때 대각선분의 돌려곱합이라는 식을 쓰기는 하지만 어차피 평형이니까 3배가 되면 9 9 9 9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999라고 하는 델타에 또 다른 9 9 9라는 게 각각 병렬로 접속이 된 회로라서 실제로 요 회로는요. 예를 들면 뭐 보기 좀 편하게 그려드리면 요런 회로가 되는 거예요. 9옴 9옴 9옴에 각각의 병렬로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뭐 붙어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붙어있는 게 전부 다 얼마씩이라는 거예요. 9씩이라는 거고 A단자와 B단자가 이렇게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9하고 9가 병렬이니까 N분의 R로 합성저항을 구하면 합성저항이 한쪽이 4.5가 되죠. 그럼 이제 문제는 끝나요. 그냥 델타 결선으로 그림을 옮겨서 델타 형태의 모양으로 그림을 옮겨주되 이 하나의 저항은 9하고 9가 합성된 4.5가 되는 거죠. 4.5 여기도 4.5 여기도 4.5 이게 등가외로가 된 거예요. A단자 B단자 자 그럼 여기서 합성저항 구하는 건 단순하잖아요. 뭐 이걸 또 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전류가 4.5와 4.5까지는 직렬로 연결되니까 이 부분의 합성저항은 9옴이 될 거고 다시 이렇게 나눠지는 4.5하고는 병렬이 되는 거라서 RAB라고 하는 합성저항을 구하게 되면 9 더하기 4.5분에 9 곱하기 4.5 합분의 곱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눌러주시면 약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3옴이라는 값이 나온대요. 그래서 등가회로를 그리실 수만 있다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전달함수라고 하는 걸 구할 때 EIT 입력 E2T 출력이 나왔고 입력과 출력이 같은 전압 혹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직렬인 경우에 몽땅분의 오른쪽을 써도 되죠. 그래서 몽땅 R1 더하기 R2 더하기 C가 있으니까 CS분의 1 분의 오른쪽 R2 더하기 CS분의 1 이렇게 쓰시면 이게 전달함수예요. 근데 이제 이런 모양이 없으면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의 CS를 곱했겠죠. 분모 분자의 CS를 곱했다라는 얘기는 R1의 CS 더하기 R2의 CS 더하기 1분의 R2 CS 더하기 1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 찾으니까 일단 1번하고 2번은 답이 될 수 없네요. 그러면 4번도 아니네. 3번에 보니까 R2 CS R1 CS 더하기 1 R2 CS 더하기 1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모양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어? 다음 페이지였네요. 죄송합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5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근데 그림을 보니까 도면 상에 전화번이 2개가 있어요. 전화번이 2개가 있으면 전화번을 단락하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1번 이렇게 할까요? 10V를 단락해 보겠습니다. 10V 전화번을 단락을 시켜서 회로를 새로 그리면 그림은 아이고 이거 저항이 아니었네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여기 5옴 여기는 15옴 여기에 전화번 5V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I의 방향이랑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I1이라고 설정한다면 이 I1이라는 전류를 구해야 돼요. 만약 분배 전류를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5V에서 나오는 어떠한 전류가 양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렬이 되는 거라서 나눠지는 저항 10과 5 위에는 남의 거 10 여기에 전체 전류 I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전체 전류 I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전체 전류 I를 찾아와야 돼요. 이거 만약에 이걸 I 토탈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I 토탈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5V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눠지니까 병렬이죠. 어차피 I는 R 토탈 분의 V를 써야 되는데 V는 O라는 게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 R 토탈이라는 거는 5하고 10이 병렬이니까 5 더하기 10 분의 5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 토탈 값을 먼저 계산을 해본 게 얼마냐면 잠시만요. 넘겼어야 되는데 안 넘겼어요. I 토탈 값이 1.5 정도가 나오나 봐요. 1.5 네. 1.5 암페아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차피 보면 이렇게 되죠? 15 계산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해봐야 돼요. 50 여기가 1분의 5 그러면 50분의 5 곱하기 15 그러면 5 13 2 5 3 2분의 3이네. 1.5 맞죠? 1.5라고 하는 I 토탈 전류가 나오니까 여기다 넣으면 15분의 10 곱하기 1.5라는 거 2분의 3이었죠. 2분의 3 이렇게 넣을게요. 그럼 3 5 15 5 20 2 2는 약분해서 1이네요. 그냥 1암페아라는 전류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분배 전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었고 1암페아 찾아내는 게 근데 이게 사실 분배 전류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금 센스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냥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5볼트를 기준으로 10옴과 5옴이 양쪽으로 전류가 나눠지니까 병렬이잖아요. 그럼 등가회로를 그려보면 예를 들면 아이고 전류원이 아니죠. 전압원이었죠. 이런 회로랑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5 여기가 10 여기 전압원이 5볼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여기 I1 그죠. 그럼 이 I1은요. 병렬일 땐 전압이 일정하니까 I1은 굳이 분배하지 말고 R분의 V 이용해서 R5분의 V5 해도 똑같이 얼마 나와요. 1A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는 해설에 썼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 빨간색은 센스가 조금만 있으시면 찾아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만 찾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10볼트를 단락했을 때 흐르는 게 일단 1A라는 거 하나 표시해 놓을게요. 이렇게 표시해 놓고 5볼트를 단락해 볼게요. 이번에 두 번째로 여기다 써야 되나 두 번째로 5볼트를 단락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전압원은 단락이고 전류원은 개방인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전압원 하나 여기 저항 하나 5볼트 단락 여기 저항 하나 어쨌든 여기가 5옴이고 여기 흐르는 걸 I2로 봐야 되고 여기가 10옴이었어요. 전압이 몇 볼트짜리였죠? 10볼트짜리였네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10옴까지는 흘러요. 그럼 여기까지 와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5옴으로 갈 거냐 단락된 대로 갈 거냐 당연히 단락된 대로만 전류가 흐리겠죠. 그죠? 저항이 작은 쪽으로 갈 거니까 일로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I2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도 같고 어차피 달라도 상관없네. 여기가 0이니까 전체 전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하고 0을 더해서 1A다 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3번에다가 체크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중첩의 정리 이용하시면 되고요. 다른 문제랑은 다르게 전류원이 아니라 전압원이었기 때문에 분배 전류를 구할 때 합성 전류 합성 저항과 전체 전류를 따로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었어요.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8번 전류의 대칭분이 각각 존재하고 있을 때 뭘 구하라고 합니까? IA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네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존재할 때 IA 전류를 구하세요. 그럼 A상 전류는 영상분 전류 더하기 정상분 전류 더하기 역상분 전류가 되는 거죠. 3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실수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2하고 6 더해서 4 4하고 8 더해서 12 이렇게 만들고 허수끼리 더하면 플러스 J4 마이너스 J5에서 마이너스 J 그러면 플러스 J9가 되네요. 이게 답인데 크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에 12제곱 더하기 9의 제곱 하시면 원하는 답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15A가 나온다고 하네요. 답은 15다라고 하는 3번 9번으로 넘어가시죠. 9번 문제는 V하고 I가 나왔는데 둘 다 실수 허수로 나와 있고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복소전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P상전력은 전압의 공액을 취해서 전류를 곱하든 또는 전압은 그대로 두고 전류의 공액을 취해서 곱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가운데 허수 부분을 나타내는 부호만 달라져요. 만약 전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결과가 이렇게 쓸까? P 플러스 마이너스 J의 PR 여기서는 Q라고 썼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결국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든 실수는 유효분이 되고 허수는 무효분 무효전력이 되는데 부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V를 기준으로 V에다가 공액을 취했을 때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임피던스는 마이너스가 용량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가 용량성이 돼요. 마이너스가 유도성이 되는 거고 반대로 전류에다가 공액을 취하게 되면 플러스가 그대로 유도성이에요. 마이너스가 용량성이 되는 겁니다. 이 부호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 크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무 걸로나 푸셔도 돼요. 그래서 해설 같은 경우는 얘를 기준으로 풀었으니까 저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기준으로 풀겠다라고 하면 전압의 공액을 취한다.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50루트 3 실수까지는 그대로 허수는 플러스 J의 50이 되는 거죠. 이게 부위의 공액을 취한 거죠. 이때 전류 15루트 3 플러스 J의 15는 그대로 곱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제가 전압에다가 공액을 취했죠. 1500 플러스 2598이 나와요. 1500 플러스 J의 2598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 한들 유효분 1500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유효분 1500이라고 나와있는 2번이 무조건 정답이 되는 거고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2598을 계산해보면 1500 루트 3을 계산했을 때 2598이에요. 그런데 부호가 플러스인데 왜 마이너스예요? 얘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안 푼 거죠. 이거 기준으로 푼 거예요. 그래서 전류에다가 공액을 취해서 풀어놓은 거 보니까 부호가 허수부에 있는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어느 걸로도 풀어도 되기 때문에 뭐 쌤들이 저는 얘로 풀었으니까 틀렸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죠. 열 번째 문제입니다. 프리에 급수로 표현된 외형파 FT가 반파대칭 및 정연 대칭일 때 FT에 대한 특징으로 오른 거 정연 반파대칭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파의 성질과 정연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돼서 정연파는 원점대칭인 사인파가 되는 거고 반파는 기수라고 하는 홀수만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갖고 있어야 되니까 정연항에서는 상수항은 BN이, BN만 있죠. BN 뒤에 사인 들어가잖아요. BN 뒤에 사인 들어가니까 BN항만 존재하고 얘는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럼 BN에 기수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일단 A에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버리고 홀 수 있기 때문에 우수라는 건 아니고 기수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L2에 흐르는 전류 I2가 I2가 여기 있는 I2가 단자전압 V보다 위상이 90도 뒤져야 된다. 선생님 위상이 90도 정확하게 90도 뒤진다는 건 L만의 회로라는 얘기가 되죠. L만의 회로 L만의 회로가 유도성 전류 그죠? 90도 뒤지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찾으라는 거네요. 그럼 L만의 회로라는 건 어찌됐든지 간에 L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회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의 조건을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려면 일단 I2를 구하려고 보니까 만약 I1이라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들어올 거예요. L1까지는 그대로 흐르겠죠. 직렬이니까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되니까 I2라고 하는 건 분배 전류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고 보면 이 두 개 R2와 L2가 직렬이고 R1하고는 병렬이니까 나눠지는 임피던스는 한쪽은 R2 플러스 J의 오메가 L2가 될 거고 또 상대방 거는 그냥 R1 이렇게 되겠죠. 위에는 남의 거니까 R1을 쓰고 전체 전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전류는 뭐였습니까? I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제 I1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I1을 생각을 하려고 했더니 이 I1이라는 전체 전류는 합성 임피던스 그러니까 I1은 전체 토탈 임피던스 분의 I는 R분의 V와 같으니까 V로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려면 Z토탈이라고 하는 임피던스 토탈 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런데 임피던스 토탈 값을 구하려고 했더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직렬의 병렬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직렬의 병렬로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직렬일 때 구한 게 이거였죠. R2 더하기 J의 오메가 L2 그거 더하기 R1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복잡하네요. 문제가 R2 더하기 J의 오메가 L2 더하기 하기를 병렬로 있는 R1 그럼 이번에 두 개를 곱해야 되네요. R2 더하기 J의 오메가 L2 곱하기 R1 이게 합분의 곱 이 부분 한 거예요. 이 부분 뒤에 거 거기에 더하기 J 오메가 L1이 있는 거죠. 직렬로 이게 합성 임피던스가 되니까 I1은 이것 분의 V다 라는 걸 써야 돼요. 이거 그럼 짧게 못 푸네. 여기다가 넘어가서 한번 더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국 I2라고 하는 전류식을 다시 한번 쓰면요. R2 플러스 J의 오메가 L2 더하기 R1 분의 R1 곱하기 I1 이었는데 I1은 임피던스 토탈분의 V니까 짝대기 하나 거놓고 V 하나 쓰면 되고요. 임피던스 토탈도 구했죠. 짝대기 또 하나 그고 R2 더하기 J 오메가 L2 여기에다가 더하기 R1 에다가 R2 더하기 J 오메가 L2 곱하기 R1 다시 더하기 J 오메가 L1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부분에 나오는 실수가 없어지게끔 찾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쓴 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쌤 일단 제가 요거는 나중에 계산을 할 거니까 계속 땡땡 이렇게 갈게요. 좀 귀찮고 보기 힘드시더라도 이해는 해주셔야 돼. 요렇게 땡땡으로 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땡땡 곱하기 있는데 땡땡 곱하기 있는데 요기를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하면 여기 밑에 있는 거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J 오메가 L2 이렇게 밑에가 될 거고 위에 전개했더니 R1 R2 플러스 J 오메가 L2 곱하기 R1 이렇게 되네요. 거기 더하기에 J 오메가 L1 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J 오메가 L1 이라는 걸 더하려면 부모는 일단 똑같아야 되네. R1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2 이렇게 써놓고 써놓고 여기다가 J 오메가 L1 에다가 곱하기 R1 더하기 R2 더하기 J의 오메가 L2 이렇게 쓰면 조금 원초적이긴 해도 정확하게 갈 수 있겠죠. 요렇게 그럼 조금 더 이어서 가야 되네요. 자 여기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앞에 건 때는 땡땡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땡땡 가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것만 짝대기 하나 긋고 V 그대로 쓰고요. 이거 짝대기 또 하나 길게 그어야겠네요. 그래 놓고 R1 더하기 R2 더하기 J의 오메가 L2 까지는 통분시킨 거라고 같게 보고 R1 R2 플러스 J의 오메가 L2 의 R1 이 부분 이제 전개하겠습니다. 색깔 좀 바꿀게요. 색깔 바꿔서 전개하면 플러스 J의 오메가 L1 의 R1 더하기 J 오메가 L1 의 R2 플러스 J 제곱 오메가 제곱 L1 L2 요렇게 만들어지고 위에 V 있었던 거죠. 그럼 V 밑에는 1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이 부분만 다시 한 번 쓰면 이 부분만 다시 한 번 쓰면 땡땡 아우 자꾸 건드리네 땡땡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짝대기 하나 그게 거서 분수 표지하고요. 안에 것끼리 곱하니까 R1 R2 플러스 J 오메가 L2 의 R1 더하기 J 오메가 L1 의 R1 플러스 또 J 오메가 L1 의 R2 J 제곱이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1 L2 이게 되고요. 위에는 V 곱하기 R1 플러스 R2 플러스 J 오메가 L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에 곱해져야 되는 걸 그대로 데리고 올게요. 앞에 곱해져야 되는 거 오 이렇게 못 봐. R1 더하기 R2 J 오메가 L2 분의 R1 이었어요. 그러면 이거죠. 곱해져야 되는 숫자가 이거 이제 이거 땡땡이를 지우고 곱하기 이렇게 써서 R1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2 분의 R1 이었나요? 이거 했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 R1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2 여기 R1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2 약분하고 R1만 일로 곱해지면 되니까 결국에 여기서 결국에 여기서 남는 거는요 두 개 약분 된 거예요. 그러면 안 쓸게요. 이제 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약분 돼서 없어졌고 곱하기 R1하고 V1이니까 지우개로 이 부분을 싹 날리고 여기도 날리고 여기도 날리고 곱하기 누구만 써주는 겁니까? R1만 써주고요. 그럼 이 부분이 없어진 거죠.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구한 I2 값이 되는데 아까 얘가 L만의 회로 즉 위상이 90도 뒤져야 되는 L만의 회로가 되려면 어쨌든 허수만 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수가 없어야 되니까 실수부에 해당하는 걸 생각을 해보죠. 실수부에 해당하는 건 R1, R2 그죠? 또 어디 있어? 여깄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L1, L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좀 더 올릴까요? 실수부가 없어져야 되는 거 더 올라가지도 않네. R1, R2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L1, L2가 0이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태를 바꿔주면 R1 곱하기 R2가 오메가 제곱에 L1, L2면 그러면 얘는 실수부가 존재하지 않는 회로가 되네요. 그래서 위상이 90도 뒤질 수 있네요. 라고 하는 되게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답은 찾았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답이 몇 번에 있나? 어딨냐? 그럼 얘가 R1, L2 오메가 제곱 L1, L2 4번에 이거랑 동일한 모양이 4번에 있습니다. 4번에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가셔서 4번에 보시면 정답이 된다라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 이렇게 얘기도 되나? 온라인상에 노가다죠. 노가다.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른 식으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이렇게까지 물어봐야 되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지만 여튼 나왔으니까 풀어는 보는 거고 포인트는 개정 L만의 회로가 돼야 되는 거라서 실수부가 존재하지 않게끔 회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시험장에서 이런 거를 시간 안에 푼다? 불가능해요. 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12번 문제입니다. RC 직렬회로의 과도현상에 대한 설명? 근데 RC 직렬회로에서의 과도현상에서는 전류식 IT가 어떻게 나와요? R분의 2에다가 1- 이스퍼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이게 전류식이죠? 해서 특성근이라는 알파는 마이너스 L분의 R이고 시정수라고 하는 타우는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R분의 L이 되는 거죠. 이 시정수의 단위는 세크가 되는 거고 시정수가 커졌다라는 건 과도현상이 오래 지속된다. 즉, 정상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아, 이거 RC네? 저 RL로 해놨는데 죄송해요. 이건 RL이에요. RL. 문제 RL인 줄 알았는데 RL이 아니었네요. RC였네요. 다시 쓸게요. 에이, 문제를 읽고도 이래. 자, RC여서는 RC에서는 전류식 IT가 그냥 R분의 2배에 이스퍼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특성근이라는 알파가 마이너스 RC분의 1이고 시정수 타우가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RC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시정수가 길어진다. 커졌다. 시간이니까 그러면 과도현상이 오래 지속된다. 이 얘기니까 1번부터 RC, 이게 지금 시정수 타우잖아요. 타우의 값이 클수록 과도전류는 빨리 천천히 사라져야지. 그래서 옳은 것 찾아야 되니까 어, 이거네요. 2번 RC값이 클수록 과도전류는 천천히 사라진다. 과도기가 오래 지속된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다음 문제 13번째 문제입니다. 용량이 50kvA인 단상 변압기 3대를 델타 결선에서 3상으로 운전하는 중에 한 대의 변압기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V결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PV결선의 출력은 루트 3K라고 저희가 이미 암기하고 계실 거고 K가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라면 한 대가 50이니까 최대 출력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50루트 3밖에 안 나오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째 문제 각 상전류가 순시치로 나왔네요. 이랬을 때 영상분전류를 거래요. 사실 영상분전류다 라고 하면 I0는 3분의 1배의 Ia 더하기 Ib 더하기 Ia, Ib, Ic가 돼야 돼요. 그래서 원칙상 Ia, Ib, Ic를 더하려면 이 순식값을 실수허수로 바꿔야 되니까 예를 들면 크기는 루트 2분의 30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구 넣어야 돼요. 코사인의 0도 더하기 J사인의 0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수허수로 다 바꿔야 돼요. Ia, Ib, Ic를 이렇게 다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센스를 조금 발휘할 수 있는 건 어차피 결과가 마지막에 가서 또 순시치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실수허수로 한 걸 순시치로 또 한 번 바꿔줘야 되잖아요. 귀찮아서 요거를 봤죠. 마이너스 90과 플러스 90 서로 상세되니까 허수부가 없겠네. 그럼 허수부 없으니까 실수부만 존재하겠네. 근데 그걸 3으로 나눌 거니까 그냥 아예 여기 나와 있는 Ia의 3분의 1 배한 걸 찍자. 그래서 얼마라고 했었어요. 10의 사인의 오메가 T다. 라고 하는 거 그냥 찍으면 되는데 10의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엄연히 말하면 야매가 되는 거예요. 정석은 노란색처럼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해야 돼요. 다 분해를 해서 실수허수끼리를 더해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순식값으로 바꾸려면 크기를 구해서 루트 2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런 경우에만 마이너스 90 플러스 90 으로 허수부가 상세될 수 있다라는 걸 눈치를 채 쓰면 그냥 바로 가자. 3으로 나눠서.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실게요. 15번 문제입니다. FT가 사인 T 더하기 2코 사인 T를 라플라스 변환하라고 하면 선형 정리잖아요. 사인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어떻게 됩니까?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1이니까 1분의 1 더하기 2배의 코사인 T는 S제곱 더하기 1분의 코사인 앞글자 S. 결국 분모가 똑같네요. S제곱 더하기 1분의 2S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S제곱 더하기 1분의 2S 더하기 1이라고 하는 3번이 15번의 정답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가시면요. 16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비정연파에요. 직유분과 1고보조파 기본파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실효값을 구하라고 했고 전류죠. 그러면 비정연파의 실효치는 각 고조파의 실효치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에요. 그러면 직유분은 그 자체가 실효값이니까 7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 14.2를 루트 2로 나눈 1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계산기 누르게 되면 12.2라고 하는 크기가 나온다 라는 얘기에요. 이런거는 땡큐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17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전지에 연결된 외부 회로의 외부 회로의 저항은 5옴일 때 그때 전류가 8암페어래요. 외부 회로에다가 5옴 대신에 15옴의 저항을 접속했더니 전류가 4암페어로 떨어진답니다. 내부기전력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기전력이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내부저항과 기전력 그리고 부하저항 외부저항 이라는게 있는거잖아요. 요거 r이라고 하고 small r 기전력 2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구합니까? i라는 전류는 small r 플러스 large r 분의 기전력 2가 되니까 결국 기전력에 대한 식을 세우면 2는 2는 i의 small r 플러스 large r 이다라는 식이 기전력에 대한 식이라는건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거에요. 그래서 여기 조건에 있는거대로 맞들게요. 전류 8암페어가 흘렀고 내부저항은 모르게 전류를 5암으로 했을때요. 외부가 5일 때 전류가 8암페어가 흘렀다. 이거고 외부에 5 대신에 얼마를 바꾼거야? 15 small r 플러스 5 대신에 15로 바꿨더니 전류가 4암페어로 떨어졌다는거죠. 그럼 기전력 2를 구할거니까 전개해보면 8암 더하기 5 8에 얼마죠? 5 8에 40 이제 이런것도 암산이 안되네. 4암 더하기 5 4 20 60 이렇게 될거고 4 r이 20이 될거라 내부저항 r은 5 5입니다. 라고 하는걸 하나 찾았죠. 자 그래서 답을 5에요 라고 찍어버리면 낭패 당연히 없으니까 땡큐네요. 있었으면 이거 찍는 사람 또 있었을거야. 내부저항을 구하는게 아니고 내부기전력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5를 누우는거죠. 5하고 5 더하면 10 곱하기 8이니까 80V 여기다가 넣어도 돼요. 그럼 20 곱하기 4이니까 80V 그래서 내부기전력은 80V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17번째 문제도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8번째 문제입니다. 얘는요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인파를 찾는데 파고와 파형률은 최실편 갖고 풀기로 했었던 기억이 나실거에요. 그래서 평균분의 실효값이 파형률 실효분의 최대값이 파고율 이렇게 되는거죠. 근데 이것도 1이고 요것도 1이래. 그럼 전부 다 똑같아야 되죠.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 전부 다 같을 수 있는건 구형파밖에 없죠. 왜? 구형파에서는 만약 전압으로 했을 때 실효전압이 VM 평균전압도 VM이니까 다 최대값과 같아지죠. 그래서 구형파가 정답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째 문제에요. 회로의 4단자 정수로 틀린걸 찾아라. A, B, C, D를 찾으면 되네요. 회로상에서 4단자 정수 A는 반대 거꾸로 기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4분의 4가 되니까 2가 되네요. 그럼 좌우대칭이니깐 D라는 것도 2가 되겠죠. A랑 같아서. B라고 하는거는 어 그럼 답 나왔네? 그냥 D가 6이니까 얘가 답이네. 4번? 더 안해도 되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니까 B는 물론 하시려면 하늘이잖아. 하늘. 그래서 4 더하기 아이고 4 곱하기 있을 뻔했네요. 4 더하기 4인데 2개가 있어서 보너스 줍시다. 밑에꺼분에 위에꺼. 4분의 4 곱하기 4로 그러면 요거 8 더하기 이거 약분해서 4 되니깐 10이 이렇게 나올거고 C라고 하는건 어드민턴스 성분 얘 뒤집는거라 4분의 1 나오는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20번 문항으로 넘어가시면 그림과 같은 4단자 회로망에서 출력측을 개방했더니 아이고 이거 생각을 해야 되네요. 출력측을 개방했었을 때의 V1, I1, V2 값이 있구요. 출력측을 어떻게 했을 때 달락했었을 때 V1, I1, I2 값이 있어요. 그럼 A, B, C, D 값을 찾아내라는 문제가 되는데 이건 오리지널 버전을 모르면 못 풀죠. 아까처럼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4단자 정수는 이 A, B, C, D를 찾을겁니다. 자 근데 4단자 정수는 원래요. 1차측 전압과 1차측 전류를 찾겠다라는 의도에서 시작을 하는거죠. 그럼 요거 4단자 정수 소자인 A, B, C, D를 곱할거구요. 여기에 누굴 곱하냐면 2차측 전압과 2차측 전류가 곱해지는거겠지. 결국 V1이라는건 A의 V2 플러스 B의 I2가 되는거고 I1이라고 하는 1차 전류는 C의 V2 플러스 D의 I2가 되는데 이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A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보는거죠. V2 분의 V1으로 구하는거에요. 다만 조건이 필요하죠. 여기가 없을때 그럼 없으려면 I2가 0일 때라는 얘기죠. 근데 I2가 0이라는건 2차측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거니까 2차가 개방된 상태일 때라는 얘기에요. 그럼 B라고 하는걸 구하게 되면 I2분의 V1이 되는거구요. 이때는 조건이 V2가 0이어야 되겠죠. 그럼 2차측에 전압이 없다는건 2차가 단락된 상태가 되는거죠. 전압강화가 생기지 않게끔 C를 구할때도 마찬가지 V2분의 I1으로 구하는데 조건은 I2가 0일 때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2차가 개방된 상태일 때를 보는거에요. 마지막 D를 구할때는 I2분의 I1이 되는데요. 이때는 조건이 V2가 또 0일 때죠. 그래서 2차가 단락된 상태입니다. 자 갑자기 이걸 왜 했냐면 보통 이제 ABCD를 밑에가 2고 위에가 1이다라고 암기는 많이 했지만 누가 0인지까지는 모르실 수 있어서 오리지널 버전을 좀 해본거구요. 자 잠깐만요. 요 상태에서까지만 볼게요. 여기서 문제 아까 읽다가 보면 출력치기 개방 2차가 개방됐을 때 전압들이 나와있죠. 그럼 2차가 개방됐을 때 2차 개방 2차 개방을 찾는거에요. 그럼 2차 개방일 때 V2값이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4 V1값은 얼마에요? 10이니까 여기는 3이 나와야 되는거에요. 마찬가지 V2값은 얼마가 나왔다구요? 4 다음에 I1인데 왜 안썼지? I1값은 얼마입니까? 2 그래서 2분의 1 0.5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일단 뭔 몰라도 A는 3이고 C는 0.5여야 돼. A는 3이고 이거 일단 맞는거 같은데 4번? A3이고 C가 0.5 그죠? 여기까지 일단 보이는거 같구요.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2차를 달락했었을 때 나와있는 값을 보면 16하고 4하고 2에요. 16하고 4하고 2. 그럼 여기 한번 볼까? 16하고 4하고 2니까 화면이 잘려서 여기서 그냥 할게요. I2라고 하는걸 2로 잡고 아이고 I2를 2로 잡고 V1이라는걸 16으로 잡으면 여기는 8이 나와야 되죠. B는 8이 나와야 되는거고 요거 I2라는걸 2로 하고 I1을 얼마로 4로 하게 되면 D도 2가 나와야 되는거죠. 맞네? 4번이 4번이 정답이 되는거죠.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하면 정답만 확인할게요. 제가 또 안보고 하다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도 됐었고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지만 한 문제 제외하고 남에서는 어려운게 없네요. 이 정도면 우리 선생님들 기분 좋게 합격 점수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